우리마다 하늘이 구해줘 홈즈가 아니라 구해줘 우리말 뜻을 알기 어려운 외래어 대신 쉽게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주는 시간이죠 요리인 어떤 사연인가요? 제 주변에 알뜰하게 소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캐시백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더라고요 근데 이 캐시백이 돈을 돌려준다는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네 우리말 구해주겠습니다 캐시백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 또는 그렇게 적립된 돈을 가리키는데요 캐시백은 모아서 쌓아둔 돈을 뜻하는 우리말 적립금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? 원하는 우리말 찾으셨나요? 네 캐시백보다 적립금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아서 좋아요 네 적립금을 잘 챙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말도 잘 챙겨 쓰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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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